안녕하세요 아트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려우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기아자동차 국내 사업본부에 대신 다녀왔습니다. 대표님들이 많이 타는 이전용 차량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실까요? 전면 디자인입니다. 밑부분을 보시면 디테일과 크롬 부분이 바뀌어 더 하이엔드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기존 카니발은 밑부분이 플라스틱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면을 보시면 하이루프로 인하여 외관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하이리무진과 비교시 2번 하이리무진인 하이루프는 소비자 여론에서는 호불호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움으로부터의 변화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이루프는 외관의 멋보다 실내 공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서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이리무진이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2열에 주인공이 되는 차량부터 떠오르실 텐데요. 기존 3세대 하이리무진과 달리 운전석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벤츠 S클래스에서 처음 선보였던 파노라마 타입 디스플레이와 어우러진 럭셔리한 운전석을 비롯하여 크래시패드가 크롬으로 들어가 한층 더 고급스러움으로 운전자의 공간을 나타냅니다. 2열입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고 하이루프로 청구가 높아진 실내를 통해 쾌적함과 럭셔리한 탑승감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21.5인치 디스플레이와 LED 센터 룸램프, 무드램프, 빌트인 공기청정기, 주름식 커튼이 있습니다. 3열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적재 공간으로서는 대적할 만한 차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3열 시트를 접어야 공간 확보가 됩니다. 7인 시트를 모두 사용할 용도로 구입하시진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담아내고 싶었지만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촬영하다 보니 짧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독자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보는 4세대 하이 리무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